어? 지금이다. 오케이! 오케이! 입변했습니다. 함. 님 접속 끊겼을 때. 오케이. 서버가 접속이 끊겼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재접을 하면 되죠. 입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에비나는 그냥 먹을 사람 먹어! 먹을 사람 먹어 먹어! 어? 타칭칭만 안하면 되겠지? 누군가는 에비나를 먹겠죠? 누군가는 에비나를 먹겠지? 지금, 잠깐만. 지금 겐톡으로 님한테 문상 번호를 날려야 돼요. 어디 갔어? 문상 1만원짜리. 문상 1만원짜리. 이 님한테 일단 날리고 이것만 날리면 되나? 이거 문상은 숫자 날리고 또 이거 유효기관도 날려야 돼요. 내 해피머니만 써봐가지고 문상을 쓰는 법을 몰라. 오케이! 좋았어! 니 개 맘에 들어! 존나 맘에 들어!